이상하지? 시카고의 마지막 날판하고 도링크 타워에 오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한테 묻는거야? 너한테 묻는거야 베스트다 베스트 오늘 칵테일이 참 많이 들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기분이 좋네요 요즘 미칭이어서 존댓말 안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잭 거짓말하고 있는데 두렵게 말하지 이게 나은게 있습니까? 이게 낫지 칵테일 살지 않으시켰는데 평가가 너무 맛이 없네 진짜 그리고 기대했던 야경은 지금 보이지도 않은 정도로 안개가 너무 심해서 제이슨은 어때요? 안개가 너무 심해 어? 좀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보여 제이슨 나중에 해요 내가 해줄게 내가 갑자기 보여기 시작 오 카메라에 나와 카메라 나와 갑자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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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오게 아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정도라서 다시 야 이게 안개가 이렇게 빙빙 도네 제가 멈출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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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